이런 건 몰랐는데 어쨌든 뭐 잘못 나온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난 왜 데리고 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저를 데리고 살아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글쎄요. 연상이라 좋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좀 사는데 조금 어렵다는 거 늘. 싸울 때 이름을 막 못 부른다는 거. 예를 들어서 막 싸우다 야 성미 너 이리 와! 뭐 이렇게 되질 않고. 어따 대고 성미야? 그렇게 되는 거죠. 막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바쁘다가 뭐라 그래서 제가 승리를 확 내면 갑자기 그 말은 해요. 어따 대고. 아 진짜요. 그러면 거기서 하면 끝이에요. 어머 어머. 어따 대다 대고. 그 말은 해요. 아니 그러니까 불리할 때는 여보 여보. 다시 중학교 때 나 대학생이었어요. 그럼 이제 좀 더 언니가 되고. 여자가 나이가 많은 며느리는 남자를 자꾸 살아. 그 한두 살 연하라도 그런 것들은 연하들은 남편들한테 거분거분하잖아. 언니 얘기 말 맞더라. 그런데 한 살이 누이면 얘네들 갑노술 한다니까. 선배님이니까 선배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건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했었죠. 결혼하고 저희 어머님이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맨홀인데도 얘 이거 처음에 안 되고 처음에. 선배니까. 정선배. 진짜요? 아니.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 얘 저기 정선배야 이렇게. 그렇게 해요. 안 돼요. 진짜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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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